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로 이땡땡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아침부터 과장님이 부장님한테 완전 깨지고 계셨어요 다들 밖에서 말리지도 못하고 어떡하냐 어떻게 이러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팀 막내가 노크라더니 들어가서 뭐라 뭐라 하고 과장님이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막내야 어떻게 한 거야 살짝 물어봤죠 아 거래처에서 과장님을 아주 아주 급하게 찬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나가보라고 하시던데요 과장님한테 거래처 친한 직원분께 전화해서 대중일 얘기 하시라고 했고요 와 아니 이런 인재가 우리 막내 엄청 센스 좋죠 다들 입을 모아 막내 순발력 좋아 라고 칭찬을 했죠 그레스 말인데 피터 여기서 영국식 영어로 순발력이 좋다 순발력 좋다 뭘까요 알려주세요 백소영 님이 피터쌤 요즘 여기저기 많이 보이시는데 진짜 이러다가 드라마까지 찍으실 것 같아요 혹시 섭외가 들어온다면 맡고 싶은 배역이 있나요 피터 굿모닝 하와유 너무 하고 싶죠 섭외 들어오면 저는 일단 뭐든지 다 해요 거절한 적 거의 없고 어떤 드라마을 봤죠 한 번쯤 저는 근데 최근에 비슷한 일이 있어서 오페라 섭외가 들어왔어요 저도 노래 부르는 수준 알죠 우리 그 팬툰 오브 오페라처럼 그 오페라? 그 쉐이크스피어 오페라 영국식 영어로 했대요 최초로 한국의 한 여름밤의 꿈인가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역할이 있는데 해설자 같은 나레이터 그런 역할이 있는데 섭외가 너무 신기했고 제가 못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근데 그쪽이 괜찮대요 영국식 영어 잘하니까 안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연습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요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한다고 결국에 안 한다고 했어요? 결국에 안 한다고 했죠 듣고 계신다면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롱롱차! 이곳은 롱롱차! 롱슨 짱추멸! 말도 안 되는 건 뭔지 알아요? 대신에 하는 사람들은 신화 중에 멤버래요 신화 중에 조금 뮤지컬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안 하니까 그분 한다고? 그래서 너무 저를 과평가한 것 같아요 제가 안 해서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이에요 망칠 뻔했어요 어쨌든 뮤지컬 관계자 오페라 관계자 영국식 영어 필요하다면 피터가 안 되면 전 이지만 괜찮습니다 좋아요 재밌네요 어쨌든 피터 역시 피터도 진짜 순발력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끔씩 진짜 가끔씩 와 그러면 이거 순발력 좋아 이거 순발력께 한 번 맞춰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순발력이란 단어는 확 안 떠오르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순발력이 센스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랑 관계 있죠 wow you have sense you have sense you have sense sense라고 안 쓰죠? 그렇죠 sense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common sense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르죠 common sense 상식 말고 약간 위트가 있을 때 우리 너 위트 있다 그럴 때도 you have a witty 또 액션까지 칠했으니까 이 힌트 great judge great action great judge great action 조금 이상해요 마지막 힌트는요? 약간 축구랑 관련돼 있어요 공 공 볼 네네네 볼 들어가요 어 볼 볼 들어가요 순발력 제일 필요한 선수가 그 22명의 누굴까요? 미드필 공 있는 선수 키퍼 바로 잡고 있는 선수 그 순간에 아 그 순간에 이 표현은 몰랐죠 축구도 크게 관심 없죠 내가 진짜 자돈심 상해하고 모멸감 있는 애였으면 진짜 방송 끝나고 한 번 싸웠을 것 같아 자 피터가 그러면 오늘 준비해온 표현은요 you're on the ball 여러분 생각보다 쉽죠 one more time please you're on the ball 전지사 on이 포인트군요 그죠 you are on the ball you are on the ball 그리고 축구 볼도 포인트고요 그렇죠 오늘 킬링 포인트가 몇 개입니까 일단 볼 스펠링은요 B-A-L-L 근데 선수가 공 잡고 있으면 he's on the ball 뭐 코멘트리 해설 들을 때 선은민's on the ball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데 공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 잡고 있는 선수가 제일 순발력 빠르게 뭐 결정해야 되고 패스나 슛 해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써요 영국에서 진짜 순발력 좋은 사람한테 you're on the ball you're always on the ball 너 순발력은 늘 너무 좋다 어떻게 맨날 리액션도 빨리 하고 좋은 행동도 치르고 he's always on the ball 좋아할 예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은민 선수도 어떻게 보면 진짜 he's on the ball 그렇죠 순발력이 진짜 대단했죠 딱 잡아가지고 뒤에서 몰고해서 혼자 넣기도 하고 he's on the ball 맞아요 그때 축구 상황에도 쓸 수 있지만 대부분 비유적으로 더 많이 써요 많이 써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이제 지난 경우니까 아까 누가 했어 막내가 저렇게 잘 했잖아 하면 she was on the ball 맞아요 과거 상황에 때는 she was on the ball 딱 그 시점에 필요한 거 칠했을 때 무슨 액션 she was on the ball 어쨌든 공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I am on the ball you are on the ball 아니면 부정적으로 상사가 얘기할 수 있죠 you're not on the ball you're not not yeah you're not on the ball 순발력 없이 대처를 못하면 hey you are not on the ball 그렇죠 좀 똑바로 해 좀 슬프긴 하네요 그렇죠 피터의 진짜 영국신영어 이땡땡님이 의리주신 순발력 좋아 와 네가 공을 잡고 있었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피터 어떻게 한다고요 you're on the 땡 땡에 들어갈 단어 b로 시작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김무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피터 오늘도 오 you're on the ball yes 핸드폰이 떨어질 뿐인데 nice catch nice catch see you next time bye bye